한국의 TV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형 뽑기를 모바일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토레바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 조작으로 실제 크레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브라우저 게임인데요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 이미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 동영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시도했던 리플레이와 다른 사람의 플레이 동영상을 함께 볼 수 있어 관전의 묘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기계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인형 뽑기, 크레인 캡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에서 직접 상품을 뽑을 수 있는 토레바 이쯤 되면 개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토레바는 일본에서 절찰리에 서비스되며 최근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서비스를 즐기는 유저들이 급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형적인 중독성을 가진 크레인 캡처를 모바일로 구현한 토레바 간편하게 게임을 즐기며 실제로 경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황글이의 TV